쉽다. 재미있다. 어롱.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생 인터뷰입니다.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면 큰일 나잖아요. 요즘 LG화학의 배터리가 뜨겁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을 떼내겠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 LG화학에 투자한 개미들은 이 배터리 사업의 미래성을 보고한 거라 엄청난 반대를 했죠. 그리고 이 LG화학의 약 10%를 보유한 이대주주 국민연금까지 분할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주식 총수의 82.3%, 의결권 있는 주식의 63.7%가 배터리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로 물적 분할하는 안에 찬성했습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님 SNS 잘 보거든요. 생생경제 꼭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써주셔서 제가 보면서 공부하는데 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 떼내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어요. 주총 결과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네, 저는 자본시장에서 한 33년 정도 일을 했고 또 의결권 자문을 하는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주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배주주 그러니까 오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배주주가 있고 또 소수주주 즉 전문용어로 비지배주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합병을 한다든가 분할을 이걸 자본거래라고 그러는데요. 자본거래 안건을 보면 너무 일방적으로 오너일가 즉 지배주주일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안이 만들어지고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자본시장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요즘에 동학개미가 참 아주 굉장히들 열심인데 또 확산되고 있는데 동학개미를 위시한 소수주주들 또 국민연금 투자자들도 소수주주인데 이런 소수주주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의결권이 ISS의 식민지화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ISS는 잘 아시다시피 해외기관 투자자들에게 의결권 자문을 하는 미국의 일개의 민간기관에 불과합니다. 젠스타캐피탈이라는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들 ISS의 의견을 그대로 그냥 받아쓰기 위해서 의결권 행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회사에 대한 의결권 안건을 분석할 만큼의 시간적 물리적 여력이 없고요. 또한 한국 회사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ISS라는 의결권 기관들이 소위 시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들의 영향력에 반해서 이들의 의견에 반해서 투자 의견을 행사하려면 내부 프로세서가 너무 복잡해요. 또 반대 논거를 세우는 것도 또 힘든 작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들을 따라서 의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내 우량 회사들이라든가 또 금융지주회사는 65% 정도가 되죠. 이런 금융지주회사들 의결권은 거의 ISS의 손에 좌우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보면서 첫 번째는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대로 흘러가는 이 자본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고 또 하나는 외국 주주들에게 의결권이 종속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대표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은 표하면서 안 되지 않을까? 너무 순진했으니까. 그런데 대표님은 국민연금 반대해도 주총에서 통과될 줄 아셨다면서요? 일단 지분 구성 자체가 국민연금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이것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걸 계속 그렇지만 국민연금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LG화학 지분을 한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약 4조 한 2천억 정도. 지금 주가가 지금 78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62만 원. 지금 방금 들어와서 보니까 62만 원 정도 빠졌던데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한 20% 정도 빠진 건데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번에 분할 사건 나오고 나서 한 1조 1천억 정도 손해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이 돈은 우리나라 2천만 연금 수급권자들의 돈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 소수주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은 스튜어시 코드를 도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과부적이었던 겁니다. 이미 ISS로 대표되는 해외 주주들과 또 국내에서 저희 서스틴베스트를 제외한 나머지 의결권 자문사들 두 군데가 이미 찬성 입장을 취한 상태에서 국민연금 및 개인주주들 합쳐야 고작 20%인데 이거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대표님이 대표로 계신 서스틴베스트도 자문회사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님네 회사 빼고는 다 분할하라고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외에 ISS가 70% 차지하고 있는 곳이고 또 글라스루이스도 역시 찬성하는 입장이었고요. 또 국내 대신경제연구소와 기업 지배구조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왜 반대 입장을 표현하셨어요? 저희는 크게 한 네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입니다만 자회사를 회사를 분할시켜서 그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더블 카운팅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모 회사가 디스카운트가 일어나요. 이른바 모 회사 디스카운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이거를 2015년부터 19년까지 44개 회사를 저희가 실제로 실증 분석을 했더니 실제로 61%에서 77%에 해당하는 기업들에서 디스카운트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이 모 회사가 되니까 이제 여기가 디스카운트 된다는 얘기죠. 그걸 우려하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일반 주주들이 사실 배터리 주식을 보고 배터리 사업 부분을 보고 투자를 한 거죠. 왜냐하면 LG화학이 PER이 100배 그 다음에 PBR이 2.8배인데 이거는 사실 일반 유화 기업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평가대인데 고평가 이유는 앞으로 전기차라든가 미래차 시대에 2차 전지 사업의 성장성을 일반 주주들이 보고 산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물적 분할이 됨에 따라서 배터리 부분에 대한 일반 주주들이 직접 소유가 간접 소유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100% 밑으로 내려버리니까. 그래서 주식 처분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처분,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군요.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간접 소유가 되기 때문에 처분권을 뺏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배터리 부분을 간접 소유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주주대표 소송이라든가 같은 어떤 통제권을 또한 뺏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배당권에 있어서 향후 배터리 사업이 만약에 배당할 경우에도 배터리 회사가 LG화학에 배당을 하면 거기서 한 번 배당 소속세를 떼고 또 다시 그것을 재원으로 LG화학이 배당을 지급해야 하니까 배당 소속세만큼 손해를 봐야 하고 또 둘 중에 한 군데라도 배당을 하지 않으면 주주에게는 배달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저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의 권리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분사 확정하는 건 안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시 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러면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친 건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과 기관은 정확하게 누구가 말하는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뭉퉁그려서 외국인 투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도 여러 가지 펀드 타입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이제 해치펀드, 뮤추얼펀드, 연기금, 또 보험회사 투자자들도 있고 각종 자산운용사, 국부펀드, 서버린 웰스펀드라고 합니다만 또 인다우먼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펀드가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다 통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SS라는 기관으로부터 의결권 자문을 받아서 그들이 공과한 대로 되게 의결권 행사하는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여타 연기금들, 또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기관 투자자들을 말하는데 이들 거의 대부분들이 저희 회사를 포함한 국내 3대 의결권 업체들로부터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증권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 대다수는 대기업들과의 거래관계로 인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그들의 반에서 의결권 행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들만 해도 재벌기업들과의 어떤 아이비 업무를 통해서 회사체를 발행한다든가 주식을 발행한다든가 할 경우에 다 비즈니스로 엮여 있기 때문에 정말 대주주들의 이익을 건드리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이들이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대표님이 ISS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데 아까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냥 미국이 일개 자문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SS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네, 그건 맞습니다. 이제 일찍 시작을 해서 지금 세계 시장을 거의 과점을 하고 있죠. 글라스루이스하고 함께 여기가 70% 정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밖에서 듣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ISS 그러면 유엔과 같은 굉장히 어떤 그런 권위 있는. 그리고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 인식을 하는데 일개 사모펀드가 갖고 있는 민간 기관에 불과하고 여기에 한국 기업을 한 900개 정도 커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 헤드는 중국 사람이고요. 한국 인력들 주니어로 한 2명 정도 채용을 해서 거의 기계적으로 두부 찍어내듯이 의안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두 사람의 인력, 주니어 인력을 가지고 제대로 된 의안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900개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가 우려되는 점은 독립성 측면인데 ISS의 비즈니스 모델에 문제가 있는데요. ISS는 의결권 분석으로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로 해서 그들 자회사인 ICS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로 하여금 분석 대상 기업들에게 어프로치해서 그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죠. 일례로 올해 한진칼 이사의 안건을 그대로 찬성했던 ISS는 작년에 그들 자회사인 ICS가 한진칼에 대해 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했고 수입을 챙긴 것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ISS의 의결권 분석이 결코 독립성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결권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인 것이고 그것이 훼손돼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표님도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하셨지만 한국 경제 구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과연 ISS가 있을까? 오히려 거기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으로 오히려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도 여기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OECD 코프리 거버넌스 원칙에도 단일한 지배구조의 정답은 없다 그랬고 나라마다의 특수성의 여지를 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벌 시스템이라는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또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법제 같은 것들이 또 영미와 또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지지회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미국은 자회사를 떼내면 자회사 상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 회사만 상장을 하죠. 그런데 대표적으로 구글에 알파벳을 들 수가 있는데 알파벳으로 지지회사 제재를 전환하면서 구글은 상장을 폐지한 것이죠. 알파벳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회사 분할해서 자회사도 상장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블 카운팅 문제가 생기면서 모 회사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이 LG화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신 건데 LG화학에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조금 더 전개해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왜 배터리 빠졌다고 LG화학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설마 LG화학인데 배터리 빠졌다고 신산업이나 혁신 경영 멈추겠냐 이런 거거든요. 아니라는 시각입니까? 일단은 이런 말씀 좀 드려, 질문부터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PD님은 LG화학 일반 주주들이 LG화학의 전통적인 석유화학 부분을 보고 투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지금 석유화학은 지구 있는 산업이고요. 맞습니다. 답은 명확받아 하죠. 배터리 부분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거입니다. 미래 전기차 시대에 고성장이 예산되는 배터리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그거를 매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주식의 PR은 평균적으로 10배에 멈치지만 LG화학의 최근 주가를 보면 PR이 100배 이상이 넘고요. PBR은 2.8배 수준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LG화학 측은 이런 소수주주들과 충분한 소통도 거치지 않고 느닷없이 배터리 부분을 품에 안고 있다가 100% 자회사로 떼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사업 혁신경영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소수주주들의 이익과 각종 권리를 제한해서 그들을 닥쳤던 개로 그런 신세로 만들어버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일단 6% 넘게 빠졌잖아요. LG화학의 주식이. 오늘 어떻게 됐다고 그러셨죠 아까? 오늘은 정치적으로 시장이지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 정도 저도 오른 걸로 보고 왔는데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LG화학이 예전에 그 정도의 금액은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세요. 이 영향이 계속 갈 것이다.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제가 44개 지난 4년 동안에 44개 기업 중에서 분사한 기업들의 모 회사를 보게 되면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것을 저희는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LG화학도 그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941님이 피디님 방금 전에 국민연금이 LG화학 배터리 기업의 주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연금이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거 아닌가요? 주식에서 적자 보면 국민연금 적자인데 이거 누가 책임져요? 이렇게 지금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LG화학 주주들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넣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아까 1조 얼마를 손해본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책임 못 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에서 기업 지배구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실 일반 동학개미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국민연금이 약 130조 원의 돈을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여러 메커니즘이나 제도를 보면 소수 주주들의 돈이 계속 이러저러한 자본 거래라든가 일값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로 인해서 소수 주주들의 돈, 국민연금 2천만 가입자들의 노후 자금인 돈이 재벌 오너 주머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연금 운영자 측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센스티브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부나 정치권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점점점 국민연금도 스튜어시 코드를 도입을 했고 따라서 의결권 행사의 가치가 점점점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결권 자문시장을 좀 더 공정하고 또 의결권 자문업을 하는 회사들의 어떤 자격 요건들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도 일반적으로 영업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주주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본금 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지 금융업을 영향할 수 있는 것처럼 의결권 자문업도 그에 준하는 엄격한 독립성과 또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봐야 될 것이고 또 공정한 플레이그라운드 속에서 이러한 의결권 자문사들이 경쟁함으로써 이들이 또 경쟁력을 키우고 그 과정에서 혁신도 이뤄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안을 분석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저는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ISS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의결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걸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는 의결권 자본주의의 독립이라고 독립선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걸 하려면 정부 당국에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주식 분할 시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저는 법 제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 시에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의결권 자문시장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주식 분할 시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부에게 조문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에지화학 배틀 사업 분사 확정한 그 여파에 대한 이야기 서스틴베스틴 류영재 대표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